이어서 회화 내용 보실게요 회화 내용에서 박하고 마이 이렇게 두 가지 인물이 있습니다 박씨가 마이에게 라고 물었어요 당신은 한국어를 그저 띵한 한국어를 공부하다 공부한지 얼마나 되었나요 được bao lâu rồi 주어 서술어 플러스 được bao lâu rồi이면 주어가 어떠한 행동을 한지 얼마나 되었냐 라는 의문이 됩니다 em bắt đầu học tiếng Hàn được 3 tháng rồi nhưng vẫn chưa 잘 저는 시작했어요 bắt đầu 시작했다 그죠 학 공부하다 tiếng Hàn 한국어 được 3 tháng rồi 한국어 공부하기 시작한지 3개월이 되었다는 말이죠 nhưng 하지만 vẫn chưa giỏi vẫn chưa 아직 뭐 하지 않았다 그죠 잘 아직 잘하지 못합니다 anh cũng đang chăm chỉ học tiếng Việt nhưng vẫn còn thiếu sót nhiều 나도 그죠 꿈 또한 도 또한 역시 나도 딱 뭐뭐 중이다 잠시 열심히 học 공부하다 ding with 베트남어 나도 베트남어를 열심히 하고 있으나 그죠 능 뭐뭐지만 그죠 그러나 vẫn còn 여전히 thiếu sót 부족하다 실력이 부족하다 라고 할 때 thiếu sót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new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thiếu sót gì mà thiếu sót chứ anh nói tiếng Việt giỏi đến mức em nghĩ anh là người Việt Nam đáng lẽ ra em phải bắt đầu học tiếng Hàn sớm hơn mai 가 이렇게 대답했는데 무슨 뜻인가요 thiếu sót gì mà thiếu sót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는 거죠 갑 협께 반박하는 거예요 부족하긴 뭐가 부족해요 anh nói tiếng Việt giỏi 당신이 베트남어를 잘해요 낸 mức 뭐 뭐 할 만큼 그죠 em nghĩ 나는 생각합니다 anh là người Việt Nam 당신이 베트남 사람이라고 생각 될 만큼 베트남어를 잘하잖아요 그죠 đáng lẽ ra 무슨 문 법이 있어요 여러분 đáng lẽ ra 뭐 뭐 했어요 하다 그죠 em phải bắt đầu học tiếng Hàn sớm hơn 나는 한국어를 좀 더 일찍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하는데요 라는 말이죠 em cứ học chăm chỉ từ bây giờ thì sẽ giỏi thôi nếu cần giúp đỡ thì em nói với anh nhé cứ 무슨 문 법 is cứ 자꾸 계속 뭐 뭐 하다 그죠 주어진 환경 또는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계속 공부해요 그죠 짬지 열심히 từ bây giờ 지금부터 드세 저이토이 지금부터라도 계속 열심히 공부하면 잘할 거예요 내 욕 건 습 넣어 건 피로로 하다 그죠 습 넣어 돕다 여기서 내 욕 너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도움이 필요하면 그죠 도움이 필요하면 em 당신 너의 말하다 voi 아인 나에게 예 제안 갓 징근하게 제안할 때 쓰는 문법 이죠 뭐 뭐 하세요 그죠 도움 필요할 때 나에게 말하세요 그죠 도움이 필요하면 될까요 도움이 필요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